밤사이 내린 폭설에 한파까지 겹쳐 도로 곳곳이 얼어붙으면서 출근길 곳곳이 정체를 빚었습니다. 특히 주택가 이면 도로는 물론 대로변도 대설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차량들이 제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도로 곳곳에서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게다가 추운 날씨로 내린 눈이 도로에 그대로 얼어붙어 곳곳에서 접촉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전 7시쯤 충남 공주시 신풍면 당진 영덕고속도로 당진 방면 50km 지점에서 당진 방면으로 가던 화물 차량이 눈길에 넘어지면서 일대가 혼잡을 빚는 등 대전, 충남 지역에선 수십여 건의 크고 작은 눈길 교통사고가 접수됐습니다.